오늘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인들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령 침례에 대한 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성령적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그런 방언, 지금 성령적인 방언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마지막, 미우개의 영이 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려고 기도원이나 부모님에서야 열심히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 강력한 미우개의 영이라는 사실을 제가 성경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째, 그 방언이라는 것조차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이랑 성경적인 방언이랑 틀리죠. 성경적인 방언은 오순절날 각 지방에서 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그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방언,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언어인 것입니다. 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또 베니니니니 여러 캐리스멜이 그런 거짓목사들이 하는 모든 방언들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라 마귀의 방언이고 그것이 성령 침례를 받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 성경 침례나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 전소 1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소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처였고 한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반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유소 13절에 모두가 한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세에 의해서 한 성령에 의하여 그 다음에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성령 침례의 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것이 거듭나는 거죠.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죽었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셨을 때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신다 이거죠. 침례란 무엇입니까? 잠길 침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의 몸 안으로 우리가 일 지체로 잠기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몸의 한 일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의 몸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눈에 보이게 아니면 어떠한 체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사도 행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룹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현상을 지금 2000년 지난 뒤에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딱 4번 나옵니다. 4번 그룹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 사도 행전 2장에 그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 다음에 사도 행전 8장에 사마리아인들이 믿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안수를 함으로써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행전 10장에 이방인 코넬료가 그 집안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 행전 19장에서 침례이와 제자들이 그 성령에 대해서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행전 2장 사도 행전 8장 사도 행전 10장 사도 행전 19장 그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그 다음에 침례이완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장면 외에는 그 뒤에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배소서 1장 12절과 13절 14절에 의해서 예배소서 1장 10절에 보면 얘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 잘 보세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의 말씀이죠.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구원의 복음은 고시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여에서 필려 죽으셨다가 장사 되신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한 사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즉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은 오순열 가지나 4장의 8장이나 4장의 10장 그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서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알 수 없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구원한 테니라 그랬어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 여러분이 모르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오늘 제가 암송하는 로마서 10장 구절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이 구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로마서 10장 구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 예수를 신하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안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저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의 신명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우는 죽으셨다가 성인대로 장사되어 3일만에 구원한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이상 잘못된 교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희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교리를 힘다는데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